음악성 키우는거야 오른쪽 멜로디로 시작 음악성 키우는 파트 여기서 페그로트 리듬이 많아 손목이 단단하게 다 둘 시작 음악성 키우는 짓을 구원 음악성 키우는 파트 다시 쉬고 손목펴 아냐 뒤쪽을 쉬고 하나하나 잡어 방봉 펴 쉬고 잡아라 봐 음악선생님 봐봐 음악선생 손목 준비 떠랄라 다시 둘 시작 하자 봐봐 솔라 솔라 솔미라 둘레 손목 펴지말고 오케이 자 네